모두들, 터라입니다. 일본에서 월 거래액 1억 2천만엔을 달성한 웹툰이 나왔습니다. 일본 웹툰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일본 작가에 일본 서비스되고 있는 일본 웹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일본에서 만든 일본 오리지널 웹툰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 작품이 뭐냐면 신혈의 구세주라는 웹툰이고요. 월 거래액 1억 2천만엔을 달성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1억 2천만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웹툰 중에는 이 작품이 최초예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존, 애플, 라쿠텐 이런 곳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웹툰 쪽에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구간이 아직까지는 명관인 것 같다. 거기서 돈을 엄청 쓰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곳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라인만과 피코마가 시장 주도권을 적어도 웹툰 시장 안에서는 잡고 있다. 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마존, 애플, 일본에서 웹툰 시작하는 거고 저희 계속 보부상에서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라인만과가 처음으로 이런 매출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뉴스죠. 네. 그리고 일본 현지 웹툰 제작사 스튜디오 넘버나인이라는 곳의 작품인데요. 이 신혈의 구세주라는 작품은 매출은 당연히 1위고요. 그리고 이 세계 생물에 대항해서 혈액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신작이라서 빵 뜬 거냐? 아니에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던 작품입니다. 아, 이건 벌써 2년 넘게 연재를 하고 있던 작품이군요. 네. 그동안 월거래액 1억엔 이상을 달성한 작품들은 꽤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재혼왕우. 재혼왕우죠. 약탈신부. 당연히 이 작품들은 한국 웹툰이죠. 한국 웹툰이 번역되어서 로컬라이징돼서 들어갔을 때 성과를 냈었는데 일본에서 만든 일본 오리지널 웹툰이 성과를 냈다는 건 어, 일본에서도 제작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꽤 많은 지망생, 전공생 분들이나 신인 작가분들이 당연하게도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생각? 약간 일본에게 웹툰으로 또 공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도 그거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도 타당하고 일리 있는 걱정이긴 한데 동시에 일단 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제작되는 제품이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쟁 이전에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일단 필드, 필드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로 봐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가서 고객들을 한 명 한 명 상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직업이. 방문 판매니까요. 그런데 시장을 차리면 거상이 되죠. 거상이 되죠. 시장을 차리면. 그런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을 가진 곳이니까 거기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 만화 중에서도 웹툰 분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파일 쪼개기로만 보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 봅니다. 저는 업계 동료 작가로서. 그리고 그 파일이 커지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후지티비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나라 웹툰이죠. 사운독학 애니메이션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쌈독업. 너무 좋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나온 일본 작품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다른 쪽에서 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본 작품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신강림이나 선배는 남자아이, 신혜타 미기 이런 작품들이 영상화 공개를 계속 앞두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겠죠. 다만 일본 만화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독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독자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특히 애니메이션화를 통해서 저 정말 놀랬던 게 만화 정말 안 보는 친구가 최애아이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게. 넷플릭스에 있길래 봤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규멸의 칼날 이후에 벌어진 하나의 현상이에요. 만화책을 안 보는 우리 예전으로 치면 만화 소비군이 아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 지금 10대 초반, 중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넷플릭스 안에서 처음 접한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은데 그걸 통해서 작품으로 들어온 경우가 부쩍 늘었고 엄청 늘었거든요. 규멸의 칼날의 시작으로 최애아이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한국 웹툰 같은 경우도 나홀랩을 내니로 먼저 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선 나홀랩 웹툰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이버 웹툰에서도 그런 건지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이랑은 경쟁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